만약에 여러분의 채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채널에서 이 채널에 들어오는 순간 이 채널에서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내 채널로 들어와서 채널 맞춤 설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가 있어요 이걸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라는 건데요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게시를 누를게요 게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저는 내 채널로 갈게요 내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비구독자가 왔을 때 이거를 처음에 방문하는 순간에 보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처음 이 유튜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맨 처음에 자동으로 재생하게 하는 게 이러한 기능입니다 채널 맞춤 설정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방문을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추가를 눌러서 내가 다시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럴 때는 이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제가 SAT 어휘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면 제 방문한 사람은 여기에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